여기 단순간 몇 층까지 있는지 알아? 단순간 12층까지 있어 여기 여기가 끝인가요? 12층 끝인가요? 아휴 자쿠 나 김을 잊고 갔다 김을 잊고 갔다 아아 창피해 너 저기 따라가 따로가 면도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 봐봐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 와우 대박이야 진짜 세수할 때 앞머리에 물 안 물게 이렇게 세수하는 거 봐봐 안녕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알아 좀 이따 다시 앉아서 밥먹고 와서 연주야 이거 봐봐 구워먹는 마시밀러 아이스크림이래 네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우리 밥먹고 밥먹고 여기 한번 돌아다니면서 먹을까봐 되게 신기한 거 엄청 많아 포카? 무슨 포카? 아이버 포카 아이버 저기 있네 어디 여기 여기 사줘? 아빠 하나 사줄게 포카 구워드릴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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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랑 개인 다 있대 얼마에요? 8천원이러는데 8천원이러는데 아빠 이리 와봐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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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아이유 포카가 최고야 아이유 포카가 최고야 구워드릴까요? 이거 한번 먹어볼까?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? 응 궁금하다 먹어보자 하나 사서 나눠 먹자 별로 아니야 얼마에요? 움직이네! 어? 2만원이래! 2만원? 어! 2만원 뭐? 아 나 따라와! 맨날 맞으신게 모르겠지? 깜짝 놀랐어! 짰지? 깜짝 놀랐지? 응 왜? 왜? 2만원씩 이마 이것 좀 들어줘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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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 이거 맛이 있는데 너무 비싸다 2만원이면 밥살해서 그런가? 1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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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나요? 이렇게 밥먹기 전에 뭐 먹으면 안되는데 1만원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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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홀 진짜 예뻐 이거 누구인거 같아? 누군가? 어? 누구인거 같아? 이거 누구냐고 누구인거 같냐고 아빠가 물어봤잖아요 어? 아니 누구인거 같냐고 어? 아니 나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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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 먹네 얼굴 다 묻었는데 아 아 바로 부져도 됩니다 아 아 아 와 먹고나가니까 밤 됐어 어떡해 어 배가 너무 불러서 아 배 안 먹어 간식을 못 먹겠어 아 간식 먹어야지 난 배 안 부르니까 아... 이거 아니야? 응! 어? 맛있어 한입 먹고 갈려고 했는데 맛있어 언니 엄청 해야 돼 응! 응 응 아미가 아이스템이야 알아 응 응 나 보이래 아이스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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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아 아이스템 봐봐 다이소인데 이게 다이소가 몇 층까지 있는지 알아? 다이소가 12층까지 있어 여기 응 오는가보자 와 진짜 자 이게 전체 다 다이소입니다 아이스템 아이스템 하아 하아 위해부터 한번 올라가보자 우리 응 아이스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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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등 하아 여기가 끝인가요? 12층 예쁘다 왜? 이게 뭐야? 우리 12층은 왜 온 거죠? 운동, 캠핑, 여행이래. 12층은. 우리는 여기에 볼 게 없을 거야. 우리가 내려가야 할 것 같아. 11층은 뭔가요? 공구 차량 수혜라는데? 수혜라 어 아빠 이거 봐봐 수혜라 공구 공구 공구라고? 응 공구들 여기도 우리가 사실 볼 건 없어요 여기도 볼 거 없어요 우리 아래로 내려가죠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사줘 응? 이거 이제 혼자 해볼 거야 진짜 쓰네 그럴까 이거 사줄까? 응 바구니에 감자 바구니에 감자 바구니에 원예 조화 반려동물이라는데? 네? 여기도 사실 볼 거 없을 거 같아 우리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? 응 이거 너무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사진 봤는데? 어 이게 뭐야 포토카드 30 바인드? 어? 오늘 포토카드 샀잖아 어 나 이거 놀라고요 근데 아빠는 얘보다 응 이게 어떤가요? 응 그거 어떤가요? 안녕하세요 네? 가자 우리 여기 왜 왔지? 안 갔지 여기는 딱히 살 게는 없습니다 욕실 조리 다 있어갖고 주방식기 조리도부? 어? 코카 우와 우와 코카 엄마 어디? 아 코카 엄마 자 6층은 도자기 유리 씻기래 도자리 유리 씻기 응 여기는 도자기 유리 씻기 도자기 유리 씻기 바로 5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식품 일회용품 식품 일회용품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4층으로 갑시다 보고 왔어요 캐릭터 캐릭터 응 응 뭐야 뭐야 까빵 까빵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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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면재 청소하기 되게 좋은데 계속 찾았는데 없었는데 여기에 딱 있네 아빠 네 이제 3층은 3층부터 이제 1층까지 그냥 쭉 내려가보래 이제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내려가자 그럼 응 다리가 후들후들하다 야 응 응 응 3층은 문구 디지털이래 우린 핸드폰 내 노트ags 할 거 어떻게 할 거 없어 코Chat DANI 코카업어 노트두 코카업어 노트 너 왜왜왜왜왜 큿 PHI advers childhood 2층 미용패션 액수사리 이쪽은 화장품이 있는데요 키티랜드 있죠 어머 이거 귀여운게 품절이야 봐봐 하나 있다 어 이거 사리겠다 예설이 여기 다쳐가지고 그치? 엄마 이거 서서 예설 붙여줄게 이제 대망의 1층 대망의 1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둘이 얼마야? 3만 1천원입니다 예설이 봐봐 다음에는 이제 동네 다해서 가자 여기 더 힘드자 어 예설아 힘들어 아 예설아 힘들어 넌 그 으 으 으 으 예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